바라보는 일이 내 전부라도 와 이게 노래야죠 저 노래 한 거 해도 될까요? 약발박 오랜만에 하니까 일단 좋은데? 아 존나 시끄럽다 태방님 노래하시기 전에 일단 예의를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의를 왜 안 챙기세요? 아니 저만의 노래 방식인데 왜 그거 예의라고 하세요? 방식이 아니라 초보님 노래하고 있었는데 닌 갑자기 쉬주곰 쳐불렀잖아요 아니 도와줘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노래하는 건데 태방님 강퇴시켜주세요 공감능력이 없으세요 왜? 아니 공감능력이 아니라요 예의를 차리시라고요? 아무리 인터넷이라지만 얼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남 노래하고 있어 쉬주곰 갈기는 게 그게 사람새끼예요? 아니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데 저도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알겠어요 앞으로 예의를 차리실 거예요? 아니 그게 님하고 뭔 상관인데요 차리실 거냐고요 안 차리실 거냐고요 아니 님하고 뭔 상관인데요 아니 님이 먼저 저한테 시비 들어가지고 시비를 턴 게 아니라 남 노래하고 있을 때 그렇게 고성방가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단 여기 이방에서 다 노래 불렀거든요 근데 왜 저한테 뭐 그러신 거예요? 태방님 좀 진정하시면 돼요 태방님 횡단보도 하다가 경찰한테 걸렸으면은 아 왜 강태요 방장님 아우 여기 뭐야 우리 빨리 들어가요 아 강태 풀고 저분 다시 초대해 주세요 왜 제 애완견 내보내세요? 방 하나만 눌러주세요 왜 제 애완견 유기견 만드세요? 아니 방장님 강태 왜 하신 거예요? 태방님 아 손이 미끄러졌대요 태방님 이 방에 다시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저예요 저 저 저라구요 일단 인천나열님이 저한테 먼저 심의를 걸었거든요 아 저런 개새끼들은 바로 아니 근데 태방님 알겠으니까 진정을 해요 진정을 진정을 태방님 진정이 아니라 열이 받잖아요 저 개새끼 때문에 조금만 진정해봐요 태방님 예? 제가 님 열방에 다시 소환시켰다구요 아니 소완을 거시냐고요 저 소환사시구나 아 소환술 왜 이렇게 화해하시구요 아니다 저희 노래 좀 저는 사람도 아닌 색이랑은 이제 화해도 안해요 저는 저 죄송한데 저 이 새끼 포기할게요 견주분 다른 분 저기 가져가실 분 있나요? 하하하하 견주라고요? 예 이 새끼 목줄 잡으실 분 계신가요? 저는 소유권 포기할게요 아 예 저 저 죄송한데 파형할게요 이 새끼 답이 없네요 아 일단 방장님 전원사람 강태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태방님은 먼저 노래하세요 노래요? 예예 네 노래 들어볼게요 태방님 빨리 노래를 하시지 않으면 이제 좀 민주적으로 처리를 해야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노래 열심히 해줬잖아요 레일레 레이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이레레 아 스틸아트의 시즈곤이요? 아 다른 거 다른 거 아 웃으세요 다들 아 너무 웃겨가지고요 거의 원피스 레일리급이었어요 아 일단 재미없고요 예 그 바라보기 그냥 그 클라이 박스 부분만 부를게요 예예예 그댄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아 진짜 brinc음 못하시네요 그댄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바라보는 일이 내 전부라도 흠부라도 와 이게 노래지 저분 수준에 맞춰드렸어요 저는 원래 약자 앞에서 약하고 강자 앞에서 강해져요 혹시 노래 댐비실 분 있나요? 오늘 제가 샌드백이 필요한데 제 송판 대주실 분 계신가요? 송판 강장님 송판 몇 장이세요? 저요 한 19장 정도 되는데 19장이나 된다고요? 인천하을님 아플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예예예 저 괜찮구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요 예 참떼님 한번 네 내가 내게서 멀어질 때쯤 그때 언젠가 우리 아름답던 예전들이 떠올랐어 우리 아름답던 예전들이 떠올랐어 우리 아름답던 예전들이 떠올랐어 Ah we won't be alive We won't be loved 이런 생각에 재워 alarms 기로 생각 meiner 잠간만 contradевhma 밤에 와 우와 가장 싸는 형아 어마무시하니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하다 히히히히히히히 SP Paulo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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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장이세요?